시에서 운영 보조하는 라우가달스랑 수영장 온천도시 레이케빅의 명성이 한눈에 확인되는 곳이다 석시 87도의 지하 온천수를 뽑아 식힌 다음 그대로 수영장으로 사용한다 하루 평균 천여 명이 다녀간다니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온천욕사랑이 대단하다 저렴한 가격과 생활화된 온천이 부러웠다 시작! 검사한 아이스크림 파이팅 아이스크림 여러분은 다이에서 한까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리의 길은 이곳에서 가요 아이스크림